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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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희한테 파스타 요리 있어요. 저기 산이 있고, 저쪽 뒤에 와 멋있어. 여기 뭐 먹어. 여기 뭐 먹네요. 아까 시켜 놓은 거 이제 배달. 여기는 뭐 시켜먹는 거야. 사장이 시킨 거 주문 받아 가지고 시켜먹어도 되겠어? 응, 시켜먹어도 돼. 거기에 이렇게 더 먹는 게 뜨거워지. 여기 김재훈이 너무 어렵지 않은데. 대지구수값 많이 비싸졌더라. 여기 많이 올랐더라. 아유, 결국은 그게 그거라 그래.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으로 먹고 와서 배 사고. 물값 올리고, 고기값 올리고. 결국엔 다 손해라니까. 이제 세금 또 땡빵해야 되는데. 세금 많고. 그게 알았던 센서 뭐 있도록 해 놓고. 그러니까 결론은. 아니, 돈이 있는 놈들만 또 벌게 되어있다. 다 없는 사람이야. 하여튼 뭐 세금 낼 필요 없으니까. 공부의 효과를 좀 있겠지. 그러니까. 결국에는 없는 놈들이 끊기게 되겠어. 고기값 올리고, 고기값 올리고. 고기값 올리고, 고기값 올리고. 야, 돈이 얇은 것 같아. 아니, 나는 구루스타가 내일 라논 끓여 먹고봐도 될 거니까.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. 저는 아침에 나가서 먹어. 아 근데 이씨 저기 뭐냐 저거 어디서 샀는지 또 알아야 그 돈을 해갖고 어디 뭐 당신이 쓰던 거 쓰던 거 쓰던 거 들고 온 거 같아 아니 그거 낱개짜리가 하나가 있길래 그거 주셨지 아 가위 잘 뜨냐 봐 이거 잘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짜리 별로 있는 거 랑이 쥐선 거구만 들고 왔구만 드세요 얼른 빨리 한입 드세요 당신 먹어 우리 먹었으니까 아니 여기 있어 나는 저 고기 먹으면 좋겠어 됐어요 그러니까 드세요 빨리 한입 먹고 이거 천천히 익혀 어차피 익어야 돼 그럼 노린놀이 쓰셔야 되는데 그럼 한적 살은 노린놀이 자 한적 한조금씩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송이를 구워 먹는데 여기는 이렇게 팽이를 구워주시나요 팽이가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고기있기 전에 고기있기 전에 콩나물 조금 먹고 나 생이 전도 붙여봤는데 이렇게 살짝 붙여가지고 계란이 있어서 우리 콩나물 던져내 먹자 그 맛있대잖아 콩나물 던져내 먹는 거더라 고기있기 퍽이 고춧가루 그때 넘어진 게 이렇게 상처가 깊은 거야? 응 세상에 완전히 제대로 깊은 것 같네 저거 꼬매인 것 같았고 꼬매매 아닌데 뭐 지금 그치? 하나 그지깍것도 안 돼 나도 또 또 너야 뭐 땜에 이뻐 저거 돈 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 아 우리 맛 소주 한 잔 하시죠 소주잔에 드세요 큰 게 좋지 큰 게 좋아? 나 끊긋 먹어야지 나는 조그만 잔에 먹을게 음료수는 좀 사오고 그랬는데? 아니요, 안 사왔어. 음료수는 이거 물로 마시면 돼. 이게 그래. 비림만 봐도 깨끗만 줘. 기분이지 뭐. 기분이지 뭐. 좋아해 보니 좋네. 좋지. 우리 박종갑씨가 이런 날 기르고 다녀야 안 좋고 말고 이런 게 있지. 감사합니다. 대개씨 아니면 우리가 올 수 없는 곳에서 또 왔어요. 아니. 즐거워하니까봐. 조금씩. 그냥 많이 따라야 그렇지. 또 안 따라주고. 감사해요. 왜 조금 그래요? 아이고. 우리 넷이 너무 좋다. 너무 행복하잖아. 동갑이다. 등지게. 이쪽으로 돌아. 등을 지자. 햇볕도 나오고. 짠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같이 와가지고. 반갑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동영아 나와라. 자연에 나오니까. 그림이 아빠가 그림이 엄마한테 계속 예쁘다는 소리를 막 해줘. 아니야. 늘. 늘 했죠? 열심히. 너무 잘 쳐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. 하하. 하기라는 걸 알겠지. 늘 하기이를 잘 쳐? 응. 여기 가위로. 위에를 짬는다. 어차피 다 먹었거든요. 하기를 잘 쳐서. 고기 익었어요. 이거 드세요. 네. 냉. 고기도 맛있겠다. 고기도 맛있겠다. 고기도 맛있겠다. 고기도 맛있겠다. 고기도 다 넣었어. 해먹으면 돼. 볶음밥 해먹으면 돼. 고기 드세요. 아니, 먹어. 바짝 익혀. 우리는 바짝 익는 게 좋아. 왜 이렇게까지 안 익지? 신기하네. 불이 약한 거예요. 불이 약하죠? 응. 불이 약하긴 약한데. 응. 나는 기다릴 수는 있는데. 나도. 부르스타가 약 때문에 걱정된다니까. 불 잘 올라오고 있는데. 잘 올라오고. 아니, 후라이판도 똑같더라고. 맞아, 이게. 이거 후라이판도 약간 좋은 거야. 그러니까 좋아 보여. 이런데 왜 이런 걸 갖고 와. 아니, 뭐 어때? 이랬으면 저랬으면 똑같이. 응. 얇은 거 갖고 오면. 한 80% 익었어. 80%? 얇은 거 갖고 와야지. 이런데는 빨리 익지. 그리고 기스나도 안 아깝고. 기스나면 아깝지. 이거 기스가 나라? 나지. 기스 안 나는 게 어딨어. 나지, 나지. 이거는 기스나서 버리는 건 별거. 그래서 프라이파를. 기름으로 또 코팅해가지고 또 씁니다. 이거로 해, 이거로. 그렇지 않아요, 부터. 돋더라고. 그러면은. 좀 더 익기 전에. 예, 저. 팽이 한 타임 더. 네. 이거 뭐. 내가 배급을 잘해 드려야 되는데. 똑바로 해. 떡대기 해, 떡대기. 맛있어. 맛있어. 팽이가 좋대. 사람한테 굉장히 좋대. 다 사셨나. 자, 이거 봐. 술안주를 좀 팽이로 하네. 술안주를 좀 팽이로 하네. 아이구. 고소스. 55리로ipes. 자. 3잎 더 사자. 아, 이 Buzz. 맛있다. 맛있당, 맛있당. 아이고. 텅시다. 새우. 아. 아. 아, 소꿈들이 이제 슬리를 3번 받게 해서. 아유. 아유. 되게 아쉬워하네. 스윙. 너무 행복한 시간인데 아쉬워하고 고기 이제 구셔도 될 것 같아요 노릇노릇한 건 먹어 고기 한 팩 다 구운 거야? 한 팩 다 했지 한 팩 더 갖고 와서 옆에다가 올려 손질이 급한 사람 들이면 노릇노릇한 거 먹는데 이거 상추 갖다 드세요 종갑이가 이리 와 내가 줄 테니까 이쪽으로 와 바람도 안 부는데 상추 갖다 드세요 상추 싸먹으면 바람이 안 불어서 좋다 이리 와 더 와 여기 와 해 쌈도 하고 이리 와 땀 끓어요 손 많이 가져 그렇게 고기를 줄 테니까 고기도 맛있다 냄새도 없고 맛있다 고기가 맛있더라고 맛있다 고기가 맛있더라고 맛있어 그릇 주세요 그렇게 먹어요 고기가 맛있더라고요 맛있다 그릇노릇으로 당겨줘 너는 그냥 날 걸로 줄까? 그렇다고 하면 안 돼 이거 그냥 알아서 먹고 내가 먹을게 쌈 싸주세요 쌈 먹은 시 재명이, 성이, 복순씨가 와야되는데 잘들먹어요 고기를 잘 익고 있어요 김치, 상추, 김치, 쌈장 고기 진짜 맛있는데 고기 진짜 맛있어 고기 진짜 맛있어 고기 진짜 맛있어 고기 진짜 맛있어 고기 진짜 맛있어